곧이어 제주어 뉴스가 방송됩니다.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검찰은 지난 7일 특별재심 청구인 예순 요담맹 가운데 니맹이 좌익활동 전력이 이서분한 추가 심리가 필요화된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지 않습니다. 소삼전담제판부는 이 사람털은 미르세 소삼위원회에서 희생자로 인정받았지 넘어 이렇게 국가기관인 위원회의 결정을 문제삼는 건 혼마 검찰이 또시 사상검증을 하는 걸로 비차진된 지적하였지 않습니다. 또 시재판부는 이츠루컨 논란을 해소하기 위하여 희생자 결정 권한을 거진 소삼중앙위원회 위원을 증인으로 불러 오는 26일 신문허캔고람사. 제주도가 특혜 논란이 있는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하여 감사원의 공익감사를 청구하였다. 제주도는 2026년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의 재추진 이유강, 비공개 검토 지시, 사업 지침 변경 사유 등의 적정성을 따져볼 필요가 시진 고람수다. 경호곡 민간특례사업 수익률 산정이 적절허였인지 업무처리 전반의 위법성은 어섯인지도 확인할 방침이 된 고람수다. 감사원은 감사 청구가 접수됨인 서면 조사나 실제 조사를 걸쳐 헌돌랏니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헌된 고람수다. 제주도가 오영훈 도지사가 공약한 새로운 교통수단인 트램 도입을 추진함수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올리부터 2026년 고장 적용할 제소차 제주도 대중교통계획안에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트램을 도입하는 방안을 포함시켰수다. 제주도심뿐 아니라 서귀포시광 신화역사공원, 영어교육도시 등 제주 전역을 대상으로 도입 여부를 검토하고 역세권 주변 지역개발 이익을 활용한 재원조달 가능성도 살펴볼 계획이랜고람수다. 제주도는 너문돌 트램 도입을 위한 사전타당성 용역에 들어갔지 않음수다.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핵심 공약인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준비가 본격화되었음수다. 제주도는 이돌란이 전문가 등으로 행정체제 개편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음 돌부터는 본격 가동에 들어간 등고람수다. 이번 추경예산에 관련 용역비 15억 원을 반영하고 도입회를 통과함인 곧바로 후속 조치에 들어간 등고람수다. 특별히 용역 과정에서 주민털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주민참회단을 구성하고 운영할 거랜고란 고람신게 말씀. 오영훈 지사는 요지금 대여섯 개의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를 거론하였은 뒤 오는 2026년 선거부터 적용허켄하는 구상도 밝힌 바시스다. 제주도가 해녀유산인 불턱광 혜신당을 보수 정비헌된 고람수다. 정비 대상은 행정시에서 선정한 시바띠광, 태풍고뜬 자연재해로 훼손된 시바띠 등 요소바띠 랭고람수다. 정비 과정에서 불턱광 혜신당에 소용하는 석재는 현장 주위의 너러진 돌로 허는 등 가능험인 옛 주민들이 만들어난 방식으로 원형에 가찾게 정비허켄 고람수다. 제주도는 원형 보수를 위하여 기본 실직광 보수지침서를 구축하고 해녀유산이 향토유산으로 지정될 수 있게 협의할 계획이랭고람수다. 투맹페트뱅의 벨도 배출 시체기 호썰서 효과를 거두함진 고람수다. 제주시는 올 상반기 동안 투맹페트뱅 소백 22톤을 수거하여 판매하고 2억 소천만 원의 수익도 올렸진 혐신데양 이는 너무내 고통기관보다 10회 이상 늘어난 걸로 허를 펭균 수거량도 너무내 상반기 0.7톤이서 요지금은 2.3톤이나 대염진 혐신다. 제주시는 투맹페트뱅을 일정량 이상 고정음인 종량제 봉투로 교환하여줌수다. 먹돌에 떨어뜨리면 안 된다는 뜻, 그런 뜻 아닌가요? 먹돌도 똘남시면 고막난다 하는 말은 먹돌이라고 하는 것은 제주의 특이한 돌로 검은빛을 띄고 있는 아주 무거운 돌을 먹돌이라고 걸었습니다. 똘남시면 하는 말은 뚫고 있으면 그래서 뚫다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고막이라고 하는 말은 표준어 구멍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돌을 떨어뜨리다 하는 말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먹돌도 똘남시면 고막난다 하는 말은 먹돌도 뚫고 있으면 구멍이 난다 하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먹돌도 똘남시면 고막난다 하는 말은 먹돌도 뚫고 있으면 구멍이 난다 하는 뜻으로 무엇인가를 꾸준히 하고 있으면 이루어진다 하는 뜻을 지니고 있는 속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무슨 일이든 끈기 있게 끝까지 밀고 나간다 라고 하면 그 뜻을 이루어질 수 있다 하는 뜻입니다. 나 올해는 시험 붙을 수 있을까? 먹돌도 똘남시면 고막난다. 화이팅! 이렇게 활용하는 거 맞나요? 올해도 시험이 붙을 수 있을까? 먹돌도 똘남시면 고막난다 하는 말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으면 합격할 수 있다 하는 뜻으로 활용해서 쓴 말이기 때문에 먹돌도 똘남시면 고막난다 하는 속담을 아주 적절하게 활용할 표현입니다. 제주와 함께 지켜야 할 소중한 우리말입니다. 높은 물가광, 재료비 상승 등의 영향으로 착한 가격 업소 지정을 철회하는 업소들이 이또람쨴 회사 제주도가 곧는 걸 보 난 너무네부터 지금 고장 지정 취소된 착한 가격 업소는 몬허형 27밭띠오다. 이 가운데 7밭띠는 휴업 또는 폐업이고 나머지 20밭띠 스스로 취소한 걸로 확인되엄수다. 제주도는 착한 가격 업소 홈밭띠당 200만 원씩 재료비를 신규 지원하여 착한 가격을 유지하도록 동료허킨고람다. 제주에서 체험으로 해조류 청각의 인공종자 생산에 성공하였다. 제주도 해양수산연구원은 서귀포시 나머니 모슬러장에서 청각 인공종자 생산과 수중 양성을 추진한 결과 6개월 만이 채수확을 허여진냄수다. 청각 인공종자 생산은 도내에선 체험인디양 제주도 해양수산연구원은 청각수확량 증대를 위한 시설을 개량하고 모슬러장에 해조장도 보급할 계획이름고람쨰다. 권역별로 공립유치원의 장애유아를 위한 특수허급이 신설될 것담숰다. 제주도 교육청은 장애혁생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만시설 장애유아를 위한 특수허급 신설을 추진함쨰다. 특수허급은 제주시 동지역 홈밭띠광, 서귀포시 동지역 홈밭띠, 제주시 은맨지역 두밭띠를 포함하여 몬타커형 니바티에 설치될 것만 심 교육당국은 만시설에 장애유아가 배치된 뱅설유치원에는 특수교육지원 인력을 추가로 배치해 헛갱고람쨰. 삼촌들 들어 복대강 서귀포 예술의 전당에서 재미있는 공연할 거 말씀. 제주도민 중에 전공하지는 않았지만 예술 역량 잘 뛰어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어디 간 공연할 때 여사분한 서귀포 예술의 전당에서 무대의 주인공이 될 기회를 만들었다. 7월 23일 저녁 6시 서귀포 예술의 전당 대극장에서 한국무용 해가지고 혼자 하는 거 여러 명 하는 거 재미있는 무용도 보실 수 있구에 성악 잘하시는 분들도 많이 많이 나올 거 말씀. 그리고 피아노하고 플루타고 클라리넷 연주도 최근에 다양하게 준비했습니다. 나의 덮댄 집에만 있지 마라 공연들 보러 없어해. 오늘 고라하는 소식들은 잘 들어 집디가 다음에도 하간 소식 고성오크다. 펜 안들러십시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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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